드디어 만났다 고양이 숲 셋째 냥이 마루 앞으로 과연 잘 지닐 수 있을까요? 냥이 마루 냥이 마루 오랜 시간 끝에 무쇰나마를 분양받게 되었다 동멸아 적응을 잘 알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한다 집사는 모모와 모찌의 반응이 궁금하다 동멸아 겁없는 모모가 신기하게 본다 마루야 안녕 마루 마루는 처음 보는 환경에 두리번거리고 있다 잘 적응해야 하는데 마루는 자기 집이 아니란 걸 알고 낯가림을 시작한다 마루는 자기 집이 아니란 걸 알고 낯가림을 시작한다 모모는 마루의 방을 한참 동안 보고 있다 마루의 방을 한참 동안 보고 있다 마루의 방을 한참 동안 앞으로 마루와의 생활이 기대가 되는 하루였다 마루의 방을 한참 동안 역시 성묘의 적응은 힘든가 보다 마루야 빨리 적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에휴 앞으로 걱정입니다 모찌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